1. 바울은 1장에서 말하기를 1.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2.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3.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4.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다. 5. 당신은 모든 각양 은사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한 구절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이 에베소 1장 3절 그 한 구절만 갖고 강분하권에 들어가도 그것은 큰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장 끝 부분으로 가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보좌에 여러분이 함께 앉아있다는 말을 합니다. 3장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따라 여러분의 석사람이 이미 강분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을 보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의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른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향하여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향하여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놀리고 싶습니다. 주위를 통해서 한번 봐라. 내가 이 죄인의 무리들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이 인약한 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속함으로만 위함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봐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아 굴랍지 굴랍지 그 구절을 사랑합니다. 다 예배서서에 이제 에프에 옵니다. 육장에서 말하기는 당신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당신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총알이 없었어요. 그때는 총이 없었죠. 그땐 레이저도 없었어요. 탱크도 없었죠. 그래서 역사의 그 시점에서는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면 칼과 화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이 처치하시는 가장 안전한 가장 수준 높은 그런 보호막을 바울이 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알람 시큐리티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폴이 그 우주여행을 다룬 스타트랙이라는 그 시대에 만약에 이 편지를 썼다면 그는 아마 그 앞에 있는 그 레이저 방패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최상의 보호막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부품이 아니라 전신갑주의 부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보호 그 보호가 초점입니다. 구원의 투구나 허리의 띠 이런 것들이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에베스스스 6장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한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은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더이상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최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보호 가장 안정된 장치였었어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 이런 운율을 따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당신의 방패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보호되었습니다. 폐쇄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그 애워싸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더 이상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갑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전신갑주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알겠는데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나는 가끔가다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전신갑주가 있고 또 예수님이 따로 있나요? 우리의 의가 누구지요? 예수님 우리의 진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전신갑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신갑주가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전신갑주가 되십니다. 이건 두 가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갑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에피소드 6장에서는 믿음의 형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지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전신갑주예요. 갑주의 비유에서 배우는 세 번째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공격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격당해요. 여러분 믿음만 충분히 있으면 공격당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가르치는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모든 것이 만사에 형통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 갑주가 왜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나는 보호받는 줄 알았는데 난 분명히 갑주를 입고 보호받고 있는데 왜 내가 공격당하지? 여러분 어린애들도 아니다. 우리가 왜 갑주가 필요한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여러분을 어린애로 한번 물어버리겠습니다. 다섯 살이라면 한번 잠깐 상상해보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안녕. 여러분 이제 집에서 텔레비 보기 위해서 갑주를 입으시오. 여러분 가서 잔디를 깎기 위해서 꼭 갑주를 입기를 바라요. 오오오 아니죠. 왜 군인들이 갑옷을 입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 그 적이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칼은 굉장히 날카로운을 입습니다. 그 칼은 얼마든지 몸을 절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만일 이 갑주를 입으면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칼이 내 몸에 떨어질 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갑주에 부딪히면 그것은 튕겨질 것입니다. 클랭크라는 소리 몸이 베지 않죠. 이것은 만화책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제 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만화책 메시지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반드시 공격당해요. 그래서 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칼질을 할 때 이것이 튕겨져 나가고 여러분이 베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더 이상 그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모든 소리가, 이 띵그랑대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여러분, 군인들을 싸울 때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소리, 이런 철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걸 좋아했어요, 군인들은.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격당할 수도 있고 또한 반드시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갑옷에 대한 네 번째 원리는 여러분이 진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격적인 자태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저에게 와서 딘, 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제 책에는, 제 집에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의 한 장은 제가 뭐에 관해서 쓰냐면 크리스천 전쟁은 변호하는 것에 있다, 방어하는 것에 있다. 사실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 다섯 살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지능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들은 왜 갑옷을 입었을까요? 집에 있기 위해서요. 군인이 갑옷을 입은 이유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진군해 나가기 위해섭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갑옷을 취하라고 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향하여 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격하고 돌격하는 그런 전쟁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전투 대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갑옷이 있습니다. 갑옷을 이미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갑옷을 취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여러분이 그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갑옷이 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으기에 주님께서 나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배우는 다섯 번째 원리가 있다면 전쟁의 실제적인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실제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말하는 것 성령 안에서 사는 것 그 세 가지가 영적 전쟁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영의 세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름 먹고 맛있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따오는 방법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말합니다. 모두가 다 에베소서 6장 18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경으로 그 구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 번역권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려 교인들이 쓰는 성경도 그렇고 신뢰 교인들이 쓰는 방법들은 없고 천주 교인들의 성경도 그렇고 각종 언어로 된 모든 성경은 모든 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는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달고 말씀을 주셔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목사님께서 왜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설교가 탁월해서 그런가요?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가요?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읽고 또 입으라는 것이에요. 여기 헬라오의 시에는 미완료형인데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공급과 체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사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까요? 어떻게 매일매일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말을 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돌발할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당신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리고 매일 성령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쉬운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죠. 맞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 그 공기를 장애물로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창문을 제거한다면 창문이라고 불리우는 장애물을 저쪽에서도 제거한다면 이 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기가 막 통하겠죠, 그대로? 사실인가? 북극이든 아프리카든 중국에 가든 어디든지 가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양쪽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죠. 사실인가요? 어린애들도 아는데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다. 창문 열어라. 창문 열면 공기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겪고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진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평생도록 임재하신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했고 성령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철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이 땅에 계세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땅에 지금 계시는 것이죠. 공기와 똑같이 계세요. 그래서요? 제 인생에 있는 이 장애들을 제거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게 쉽습니다. 아무도 할 수 있어요.